사주명략에서 말하는 새해와 기본적으로 한해 운세를 보는 방법 등에 대한 개론적 설명은 강의 114강의 초반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신사일주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 간단히 총평을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사일주에게 경자년은 자신이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을 좀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한해가 됩니다. 신사일주는 기본적으로 보수적 기운이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생활과 행동에 있어서 자신만의 원칙이 있고 그것을 고수하고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원칙의 틀이 유지될 때 마음의 안정이 유지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떤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도 과감하게 시도해보려는 마음은 약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보수적 특성의 마음은 주변에서 볼 때 신뢰감을 갖게 합니다. 신사일주 본인도 주변에 신뢰감을 주는 것을 좋아하고 영예를 추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의 무게를 다하려 합니다. 한편 이러한 마음 상태는 주변에 신뢰감을 주지만 자신의 영역을 고수하려는 마음 때문에 주변에서 볼 때 그 영역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거리감을 느끼게도 합니다. 그런데 경전연의 흐름에서는 신사일주가 주변 사람들에게 풍기는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또한 마음에서 품었던 자신의 생각을 좀 더 외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고 새로운 시도와 도전도 해보려는 적극적인 활동성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둘러싼 조금은 딱딱한 울타리를 누그러뜨리고 편안하게 기운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마음의 어떤 확신은 있었지만 과감하게 시도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시도하면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펼치면 좋습니다. 물론 애초에 보수적 기질이 있는 일주이기 때문에 어떤 자유로운 흐름의 기운이 도래하면 처음에는 주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일단 첫 발을 내딛으면 또 자연스럽게 긴장감이 풀리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사일주 일간인 신금에게 경자년의 청간인 경금은 겁제가 됩니다. 겁제는 자신의 시작기운과 오행은 같지만 음향이 틀린 기운입니다. 신금이 날카롭게 다듬어진 칼이라면 경금은 커다란 바위나 다듬어지기 전에 원석이 됩니다. 따라서 신금에게 경금의 기운은 투박하기는 하지만 또 더 큰 넉넉함으로 자신의 기운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사일주가 신중하고 조심성이 있지만 행동에 있어서 과단성이 부족한 편인데 이 겁제의 영향으로 좀 더 자신감 있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오행의 기운이 같은 기운들은 결과에서 같은 목표를 두고 경쟁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운에게 힘을 주기도 하지만 경쟁심과 투쟁심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과대해지면 주변과의 감정적 충돌이 생기거나 아니면 친구나 형제 간의 재물투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사일주는 경자년의 흐름에서 자신의 내면에 들어온 자신감과 주체적 기운을 자신의 재능 발현에 쏟아 부으면 좋습니다. 다음 신사일주 일간인 신금에게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는 식신이 됩니다. 식신의 기운은 몰입하고 집중하는 마니아 기질입니다. 또 그렇게 특화된 마니아 기질로 다듬어진 재능과 재주를 주변에 알리고 인정받고 싶은 기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사일주가 기존의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나 아이디어 등을 강한 활동성을 가지고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성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주변과의 관계성도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표현할 기회와 시간도 많아지기 때문에 소통성도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느낌은 신사일주의 어떤 딱딱한 느낌을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자신의 실력과 존재감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어떤 마음에서의 확신이 생겼다면 주춤거림 없이 과감하게 행동에 옮기면 좋습니다. 보통 자동차의 교수자로에서의 사고도 과감하게 멈추거나 과감하게 나아갈 때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어중간하게 주변을 신경 쓰면서 주춤거리고 나아갈 때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사일주에게 경자년은 과감하게 나아갈 때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계획하고 마음에 품었던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신사일주 일간인 신금에게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는 문창규인의 기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수라는 글자 자체로는 부화살의 기운이 있습니다. 또한 신사일주 일지인 사화는 역마살의 기운이 됩니다. 신사일주는 역마살의 기운을 품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인 움직임 앞에서는 항시 조심하고 신중하기 때문에 마음의 억눌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창규인의 기운과 도화살의 기운은 밖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기운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재주를 외부로 알리고 주변의 시선과 관심을 끌어오려 합니다. 특히 신사일주에게 경자년의 자수 도화살의 기운은 식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식신의 기운과 문창규인의 기운의 어울림 또한 좋습니다. 문창규인과 식신의 기운 모두 말이나 글 또는 예체능이나 기술적 재능을 펼치는 기운입니다. 신사일주는 충분히 그 내부에 축적된 에너지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경자년 한 해 동안은 흐름을 타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잠재된 재능을 발현시키면 좋습니다. 특히 영맛살과 도화살의 기운이 어울리게 될 때에는 적절히 움직이면서 사람을 상대하고 만나는 일을 통해 풀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비온 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신사일주 일간인 신금에게 경자년의 자수는 장생의 흐름이 됩니다. 장생은 엄마의 뱃속에서 비로소 밖으로 태어난 아기입니다. 아기는 호기심 천국입니다. 그래서 스펀지처럼 주변의 상황과 지식들을 흡수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아기는 자연스럽게 주변의 시선을 끌어오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교감도 좋습니다. 그만큼 귀여움을 받고 인기를 얻는 기운도 됩니다. 다만 아기는 하나의 관심사에 길게 집중하지 못하는 산만함이 있습니다. 또한 아기는 아직 힘이 갖춰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이끄는 주도적인 기운과 의지가 약합니다. 하지만 신사일주 자체적으로는 이미 이 장생의 흐름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와 인내심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자년의 기운 자체에는 또 장생의 흐름의 장점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사일주는 경자년의 장생 흐름에서 강한 의지와 인내심을 바탕으로 하고자 했던 일들을 추진하여 주변의 인정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인기도 얻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주명리학에서 운세의 흐름을 보는 것은 어떤 확정적 이래를 예견하고 단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상되는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 처세의 방법을 찾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그 필요한 처세의 방법을 행하려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운세의 흐름에서든 미래를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